안녕하세요. 주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되게 오랜만에 라이브를 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주제를 정해갖고 키친웨어 시리즈로 되게 제가 잘 쓰고 있는 포크웨어 제품들, 팥이라든지, 프라이팬이라든지, 붓에서 냄비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정해서 제가 찍어서 오늘 라이브를 했는데 원래 저장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연결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저장하는 옵션이 아예 없었어요. 저장을 못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쉽다고 하셔서 유튜브로 찍어서 좀 올려달라는 분이 계셔서 제가 급하게 지금 오아 낮잠 두 번째 잘 때 빨리 영상을 찍어서 올려볼까 해요. 그래서 라이브 치셨던 분들은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다 아는 게 아니라 저보다 더 좋은 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같이 좋은 팁을 공유하시기 위해서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처음에 라이브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는 저도 이제 제가 재살림을 결혼한 지 제가 이제 5년 차니까 맞나 5년 차요? 그렇죠 5년 차요? 벌써 5년이에요. 5년 차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뉴욕으로 와서 신혼살림을 차릴 때 여러 가지 이제 막 팥이랑 펜이랑 막 의욕에 불타올라서 사고 좀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때 가장 크게 실수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이제 여러 가지를 알아보다가 저는 이제 코팅팬들을 위주로 샀어요. 이렇게 된 게 이제 코팅팬이라고 하는 건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다 코팅팬이에요. 이런 거 코팅팬 위주로 샀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일단 가격도 싸고 그리고 두 번째 가볍고 요리를 해보니까 이게 더 쉽더라고요. 스텐리스 스틸. 저희가 말하는 이렇게 생긴 쇠가 진행된 거 있잖아요. 스틸로 생긴 것들은 가격도 비싸고 무겁고 또 요리를 하면 막 잘 눌러붙고 되게 막 뒤집어지지도 않고 너무 신경질 나는 거예요. 비싼데 왜 이렇게 안 좋아 퀄리티는? 막 이러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해서 뭐 거의 많은 뭐 팥이랑 호라이팬을 다 이 코팅팬으로 샀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나중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뉴욕에서 놀이학교를 나왔어요. 이제 놀이학교를 경험도 해보고 또 그리고 레스토랑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일을 해봤는데 레스토랑에서 이제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 코팅팬을 쓰는 곳은 정말 단 한 건데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브런트, 그러면 이제 뭐 뭐 그 팬케이크라든지 아니면 계란 종류를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얘기지만 다들 스탠리스 스틸을 사용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제가 봤더니 스탠리스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처음에 투자를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이거는 정말 제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평생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있군요. 반면에 이런 코팅된 팬들 같은 경우에는 소모킹이에요. 코팅이 날아가면 까지거나 아니면 이제 무리를 하다가 제가 타게 하거나 뭐 잘못 써서 이걸 스크럽을 해야 되거나 할 경우에는 코팅이 벗겨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기 역할을 잃고 또 거기다가 이제 열을 가하면 코팅이 벗겨진 채로 열을 가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반면에 이 스탠리스 스틸 같은 경우에는 그럴 우려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에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또 오랫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좀 더 그만큼 가격이 비싸지만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또한 얘네들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게 가스렌지 위에서 뿐만 아니라 오븐에도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음식을 할 때는 사실 오븐을 그렇게 많이 안 쓰잖아요. 근데 제가 다녔던 학교가 프렌치 컬리너리 스쿨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음식을 기본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하는데 프랑스 음식은 오븐을 되게 많이 써요. 물론 미국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스토브 위에서 가스렌지 위에서 요리를 하다가도 오븐에다가 넣고 오랫동안 끓이거나 굽거나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팬들은 오븐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븐에 들어가면 녹거나 이 코팅이 파열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오븐에 들어가도 높은 온도에 있는 오븐에 들어가도 그럴 염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외국 음식을 많이 할 때 레시피를 할 때는 이런 스테인리스 스틸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스테인리스 스틸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손잡이는 또 무슨 봄으로 되어 있거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제일 좋은 거는 모든 면이 스테인리스 스틸인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오븐에 높은 온도에 들어가도 걱정 안 하고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무겁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많이 추천해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 중에서는 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제가 학교를 다니고 레스토랑에서 일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게 올플레드라는 제품이었어요. 올플레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브랜드인데 걔네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게 세 겹이냐 다섯 겹이냐 포퍼 라인이 들어갔냐 알륜이면 되어 있냐 스틸이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하나하나는 다 모르지만 제가 윌리엄 소노마의 컴패스 차트라고 해갖고 그 제품 라인별로 정리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스테인리스 스틸이 있고 세 겹 이상 정도면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물론 다섯 겹이면 더 좋고 더 두껍고 더 무겁고 더 병고하긴 하지만 세 겹 이상이었으면 다 그냥 집 안에서 쓰시기에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올플레드 많이 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핸캐 독일 제품이에요. 한국에서 많이들 칼 이 브랜드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 브랜드 역시 되게 제가 가격 되게 저렴하게 잘 샀거든요. 저는 블루밍데일에서 얘를 세일할 때 샀어요. 66불인가 주고 샀는데 이 제품도 되게 스터디하고 되게 단단하고 경고하고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이 브랜드여야 돼 이 브랜드가 제일 좋아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 가격 대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올플레드여서 저도 올플레드를 많이 쓰고요. 그 외에 다른 제품들도 많이 쓰고 있어요. 스테인리스 스틸이면 근데 어 추천하지 않는 거는 얇은 스테인리스 스틸은 가격도 물론 싸고 가볍고 한데 걔네들은 그렇게 오래 못 가요. 뜨거운 곳에 이제 막 열을 많이 가면 금방 일퉁도퉁해지고 별로 안 좋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좀 손목이 힘들더라도 조금 두터운 제품들을 많이 선호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이즈를 말씀을 드리면 룩 같은 경우에는 8인치예요. 얘도 8인치거든요. 저는 8인치 펜은 꼭 써요. 항상. 그 이유가 어 그냥 가구 식구가 많은 분들은 또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엔 저랑 남편이랑 그리고 이제 다 태어난 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큰 펜을 쓰는 때도 있지만 이렇게 조그마한 8인치 펜이 하나 있으면 그냥 개인으로 쓰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 음식 하거나 로아꺼 음식 해 주거나 데플 때 많이 쓰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거의 스타일리스 스틸을 요리할 때 쓰지만 꼭 필요할 때 코팅 펜이 또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계란 요리라던지 부침 요리 크레페 팬케이크 요런 이렇게 잘 뒤집어야 되는 요리 들은 코팅 펜을 꼭 쓰는데 이 때 팁은 절대로 센 수세미로 닦으시면 안 되고 부드러운 스펀지로 거의 물만 이렇게 돼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코팅이 한번 되어있기 때문에 이 코팅막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의 기능을 잃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란도 잘 안 뒤집어지게 되고 하니까 얘네들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바꿔주셔야 돼요. 6개월에 한 번씩 얼마나 자주 쓰시나 따라 다르겠지만 1년에 한 번씩이든 다시 바꿔주셔야 되고 제가 얼마 전에 어저께죠 스토리그램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는데 이게 원래 되게 더러웠잖아요. 팬이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거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 팬들이 열을 받고 기름 뭐 치킨 닭이 됐던 돼지고기가 됐던 소고기가 됐던 여러가지 음식을 야채를 됐던 할 때 버닝 할 수가 있어요. 타게 되면 여기에 다 눌러붙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녹슨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타고 이럴 때 얘네들은 이렇게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다시 어떻게 하냐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끓는 물에 팥에다가 이 더러운 팬들을 넣고 끓을 때 베이킹 조다랑 식초랑 넣고 팍팍팍팍팍팍 끓어요. 그다음에 한 오븐에서 10분 정도 팍팍팍팍 끓은 다음에 얘네를 식혀줘요. 가만히. 그리고 좀 식어지면 시크대로 다 갖고 와서 수세미로 빡빡빡빡빡빡 닦는 거예요. 그때 그 수세미를 저는 제가 쓰는 거를 저도 추천받았는데 되게 좋더라구요. 이게 스탠리스 스틸 한 수세미로 쓰는 건데 3DMATE라고 해서 제가 한국에서 사 갖고 온 거거든요. 이것도 지인한테 추천받아서 한국에서 사 갖고 왔는데 미국에서는 못 샀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잘 깎이더라고요. 스탠리스 스틸이 그래서 이거를 많이 쓰고 어쨌든 근데 어쨌든 힘들어요. 손목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남편이나 남자친구나 아빠나 아들 하나 아들이나 힘 좋은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다시 새것처럼 깨끗해지거든요. 광도 나고 아니면 이제 어 다른 화학제품을 써서 깎은 것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런 방법이 더 좋아서 이렇게 많이 그렇게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이즈로 간다면 저는 그래서 8인치 스탠리스 스틸 프라이팬이랑 8인치 계란용 이건 무조건 계란만 해요. 아침 계란 남편이 워낙 샌드위치를 좋아해서 계란 프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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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그라든지 스크램블 에그를 되게 많이 하는데 얘는 계란만 쓰는 거예요. 8인치는 이렇게 제가 갖고 있고 항상 그리고 구글할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행킬 제품 이게 3쿼터예요. 한국 사이즈로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미국에서 다 샀기 때문에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1쿼터 2쿼터 3쿼터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헷갈렸는데 이건 3쿼터예요. 근데 이게 2인용 북 끓여먹기 되게 좋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가득 차서 안 하지만 반 정도 해가지고 북 끓이잖아요. 그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3쿼터 자주 쓰는 사이즈고요. 그리고 프라이팬 역시 물론 보이시라는지 모르겠지만 다 잘못 샀던 거 처음에 잘못 샀다기보다는 이것도 잘 쓰긴 써요. 이런 프라이팬도 필요하거든요. 코팅이 돼 있는 거 이거는 칼팔롱 거예요. 칼팔롱 건데 윌리엄 슬로마에서 샀었고 25cm라고 되어 있거든요. 25cm 여기에 부침개라든지 팬케이크라든지 코팅된 거 할 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사실 너무 뜨겁지 않고 오븐에 들어가지 않는 거면 탁다리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시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너무 뜨겁거나 코팅이 벗겨졌을 때 몸에 인체에 안 좋은 그런 황 그 마테리얼도 나올 수 있고 또 오븐에도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단점 때문에 사실 이 프라이팬을 많이 쓰는데 이 프라이팬은 역시 올클레드 거고요. 10인치예요. 이것도 잘 써요. 8인치 다음에 10인치 추천드려요. 만약에 처음 신원으로 여러가지 구비하실 분이 있으면 이런 건 딱 리조또에 먹기도 좋고 파스타에 먹기도 좋고 닭다리 3,4개 하고 2인용 딱 좋거든요. 그래서 8인치 그리고 10인치 추천해 드리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후라이팬 말고 좀 턱이 있는 이것도 3퀄트거든요. 올클레드 제품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턱이 있는 후라이팬을 또 있으면 되게 잘 써요. 왜냐하면 볶음요리라든지 아니면 튀긴 튀긴건 좀 좀 낫지만 여러가지 소스 있는 파스타라든지 할 때도 저렇게 좀 낮으면 좀 더울 때 가스레니지 스톱으로 많이 켜요. 그래서 그러면 청소하기가 또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좀 굽이 있는 제품들도 많이 쓰고 좀 더 소스가 좀 자작하게 하는 요리를 하려면 이렇게 굽이 있는 요리도 잘 하는데 이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10인치 3퀄트 되게 많이 쓰고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잘못 샀지만 지금 여전히 잘못 샀다기보다는 그땐 모르고 샀지만 요런 똑같은 브랜드에요. 칼파론 이런 것도 2쿼트 1.9리터 래요. 라면 크리오마스 되게 좋아요. 그래서 라면 크리오마스 라면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간단한 거 1인용 뭐 할 때 사실 되게 좋고 이것보다 작은 것도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워낙 제가 옛날에 많이 사놨던 것들이 있어서 있는 건데 굳이 굳이 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가볍고 좋은데 얘네들은 어쨌든 이렇게 굳이 좀 높은 것들은 거의 물로 끓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물이 끓는 음식들은 온도가 물에 끓는 온도가 100도잖아요. 100C였잖아요. 210F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물이 끓는 온도가 그게 제일 최고이기 때문에 이게 뭐 기름이나 아니면 오븐에 넣는 게 아니라네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써도 무방해요. 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무거운 것만 있으면 또 주부들이 좀 힘드시니까 사실 이런 걸로 라면 끓여 먹고 김치찌개 해 먹고 여러 가지 해 먹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단 5분에 이제 못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또 어 다른 물로 끓이는 게 아니라 다른 음식을 할 때 그게 뭐 튀김이 됐던 아니면 뭐 뭐 브레이징을 하는 요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제 너무 높은 온도로 가져가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기 때문에 미국 온라인이나 그 스토어 가서 많이 사는데 윌리엄 소노마 썰라 테이블 어 블루밍 데일에서도 되게 좋은 딜 많이 나오고요. 아마존에서도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크레일 앤 베러에서도 많이 사고 어 사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윌리엄 소노마를 너무 좋아해서 거기서 많이 샀는데 걔네들도 이제 세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두 번 크게 세일을 해요. 여름이랑 이제 겨울 재고를 떨기 위해서 큰 세일을 하는데 여름에는 5월 말에 메모리얼 워이견드부터 7월 초 그 July 1st Independence Day 까지 되게 세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 제품들 잘 보고 있다가 자기가 원하는 제품들 프로모션 하거나 세일할 때 사시면 되고 아니면 땡스기빙부터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또 재고를 떨기 위해서 많이들 프로모션을 해서 판매를 해요. 그때 이제 뭐 스토어에서 클리어런스를 하는 것도 있고 환불이나 교환 안되게 되게 좋은 가격으로 내놓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사이즈라던지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만 잘 알고 있으면 프로모션이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서 하시면 되고 또 블루밍데일즈가 또 좋은 가격으로 많이들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블루밍데일즈에서 막 그런 이메일을 받아서 좋은 거 있으면 그때그때 자주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격들 잘 보시고 그때그때 프로모션 할 때 득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득템하는 제품들이 꽤 많아요. 그때그때 막 당장 사야 되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스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쇠소스로 넘어가면 저희 집에는 전기밥솥이 없어요. 물론 있으면 또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응용을 살 수 있지만 사실 뉴욕에서는 공간이 되게 흡수하기 때문에 제가 또 욕심이 많아서 팥이랑 펜이랑 또 여러 가지 사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주방용품을 다 살 수 없으니까 공간이 흡수하다 보니까 하나의 역할만 하는 것을 큰 자료를 주고 사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특히 밥솥 같은 거 밥을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해 먹는 잘 많이 그렇게 밥만 해 먹진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무쇠소스를 샀는데 이게 1.5쿼트예요. 근데 딱 2인용 3,4인용 까지 밥 해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산 이유는 일단 밥맛도 좋고 또 요즘에 숯밥도 많이 해 드시니까 숯밥 하기에도 좋고 저는 한 번도 이게 막 귀찮다고 생각한 적 없거든요. 물론 전기밥솥 그냥 누르고 딱 되면 되는 거랑은 또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심지어 여기다가 진짜 하다못해 라면을 끓여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요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걸로 보통 밥을 해요. 근데 되게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리고 이 루프루제 이게 제일 처음에 산 건데 이게 22인치 이게 2.75 정도 퀄트인 거 같아요. 좀 낮은데 얘로 밥 해 드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국 같은 거 많이 끓여 먹어요. 이걸로 그리고 이게 스타블 제품인데 꽤 크죠? 더 무거워서 제가 이거 라이브 때도 보여드렸는데 꽤 커요. 이게 이 정도? 머리도 이 정도에서 들어가는데 이게 5.75 커트인가 그렇거든요. 꽤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큰 거를 사실 둘이서 신혼해서 해 먹기 쉽지 않아서 팔까물것 보냈는데 되게 잘 쓰는 게 이게 이렇게 큰 랩이가 하나 필요해요. 왜냐하면 삼계탕을 끓인다든지 카레를 이제 많이 듬뿍해서 끓인다든지 프랑스 요리로 비프 불균용이라든지 스튜 램스튜 라든지 아니면 골로네제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한 속 끓이고 싶으면 그게 이제 조금 조금씩 끓이면 맛이 없거든요. 이렇게 한 속 끓이면 이걸로 하면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5.75 커트가 저는 되게 만족해요. 그래서 만약에 무쇠솥 냄비를 내가 신혼인데 사고 싶다 그러면 밥솥으로 저런 쓰실 거면 1.5 커트 추천 그리고 이 국룡이라든지 다른 거 하는 2.75 2.5 커트인지 2.75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22인치고 요거 그리고 좀 큰 스터브 무쇠솥 냄비 5.75 아니면 6 커트 같은 거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리만 있으면 사실 그리고 무쇠솥 냄비가 사이즈가 크면 더 세일을 많이 해서 더 좋은 자격으로 또 많이 사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득템한 게 윌리엄 소노마에서 그때 크리스마스 때 클리어런스 해갖고 가게에서 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백몇불 쭉 산 거 같아요. 그때 200불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싸게 2개 잘 사갖고 색깔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버간디고 해서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즈 추천해드려요. 르크루제 이거 그릴이거든요. 이것도 되게 잘 써요. 스테이크 구워먹거나 아니면 야채 구워먹거나 그릴 자궁 내고 싶거나 이럴 때도 많이 쓰는데 르크루제 제품이고요. 사이즈 하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세일할 때 저는 이거 79.99 텍스 전이에요. 그래서 89.99 되게 잘 샀어요. 가격 되게 좋고 쓰기도 되게 편하고 해서 이거 되게 추천드려요. 무새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르크루제랑 스터브랑 이렇게 4가지 제품이 있는데 되게 두루두루 다 잘 쓰고 있고 딱히 선호하는 브랜드 스터브냐 아니면 르크루제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그냥 그때그때 가격 좋은 걸로 쓰고 다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이 제품 캐스트아이론 한국에서는 많이 안 쓰시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로치 제품이라고 해갖고 캐스트아이론이 가격도 사고 15.99 14.99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도 캐스트아이론 이라는 펜은 이것도 되게 좋아요. 무겁고 묵직하고 르크루제랑 스터브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제품인데 이거 역시 제가 좋아하는 8인치에요. 근데 어 저는 사실 잘 안 쓰게 되는데 르크루제나 아니면 스터브처럼 쓰기가 편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 정말 자주 자주 쓰시는 분들은 편하실 수 있는데 좀 안 쓰면 이렇게 좀 오일이 좀 묻어나고 관리하기가 좀 귀찮아요. 이렇게 러스팅 녹슬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또 처음에 샀을 때 또 오븐을 되게 뜨겁게 해 놔갖고 다 오일을 발라갖고 코팅을 또 해줘야 되고 매번 쓸 때마다 스크럽 다 벗긴 다음에 또 오일을 발라서 코팅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손을 들이는 그런 맛이있지만 근데 손때가 계속 계속 쌓이고 쌓여갖고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뭔가 빈티지한 느낌도 나고 요리하면 더 맛있는 것 같고 또 오래가고 하니까 그런 거를 또 그런 매력이 있지만 사실 저도 이제 애기가 입고 하니까 그런 것도 귀찮을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 정도 있으면 이제 가격도 싸고 하니까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은데 이거 다 제가 코팅 한번 한 거거든요. 코팅한 거 궁금하신 거는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하시면 되고 또 제가 이제 좀 얼마 있으면 폰브레드 하려고 캐스트아이론의 폰브레드 하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이제 있긴 있는데 사실 자주는 안 써요. 근데 요것도 가격도 괜찮고 하니까 일단 또 쭛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어 여러 이제 도급 레스토랑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이제 많이들 다 이렇게 진열해 놓고 쓰는 게 이런 이 코퍼롤이거든요. 코퍼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코퍼 제품은 일단 간지 예뻐요. 비싸요. 그리고 스텔리스 스틸보다도 열 점도가 되게 빨리 돼요. 그래서 사실 레스토랑에서도 제일 선호하는 제품이고 좋은데 어 관리하기가 좀 힘든 거 같아요. 물론 약품으로 이제 닦아주고 하긴 하지만 저 이거 그냥 가열하는 걸로 써 스톱을 썼는데 색이 이렇게 다 변했어요. 벌써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약주고 닦진 않았는데 어 되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또 이렇게 한 번 쓰면 모양이나 색이 금방 변하기 때문에 조금 음 아쉽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근데 물론 이제 부지런하시면서 소득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것도 역시 제가 한 번 쓰고 색깔 이렇게 다 변해갖고 제가 지금 아직 안에는 스탠리스 스틱이거든요. 밖에는 포퍼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닦는 약품이 있어서 이걸 하려고 했는데 어 사실 좀 귀찮아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쁘고 하니까 손님들 초대했을 때는 이럴 때도 그냥 이 접시 그대로 넣으면 예쁘니까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그 펑셔널리티 성능도 되게 좋고 하니까 스탠리스트 스틸보다 열 전두율이 빨라서 요리를 할 때 팬에 예열하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금방금방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오븐에도 물론 들어가고 좋지만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점 그래서 이 브랜드가 제일 유명해요. 그 마누벤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브랜드는 코퍼 제품으로 되게 유명하고 윌리엄 소노마 에서도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는데 또 제가 이제 막 서칭을 해갖고 이게 다른 스탠리스틸보다도 조금 더 비싸다 보니까 싸게 파는 곳이 파리에 이렇게 그 여러가지 키친웨어랑 쿠킹웨어랑 다 파는 곳에 이제 여기 코퍼 제품들 전시해 놓고 파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이 곳입니다. 제가 어떻게 읽는지 몰라갖고 나중에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이 곳에서 싸게 좀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작년에 베이비문에 갔을 때 남편한테 욕 먹어가면서 세 번이나 고민 고민하면서 호퍼 제품을 소스 소스 조그만한 거랑 이거 생선용이랑 여러가지 하면 되게 좋더라구요. 얼마 전에 문어도 이렇게 해갖고 감자랑 같이 구워먹고 했는데 손님대접할 때도 되게 좋고 사이즈도 좋고 여러모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관자 요리하거나 식구드 요리하거나 생선 요리할 때도 많이 쓸 수 있구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요리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좋아하는 제품들도 다르고 브랜드도 다르겠지만 제가 그냥 제 경험에서 추천을 해드리자면 일단 새로 살림을 시작하시거나 갓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세요. 뭐뭐 사야되는지 그러면 저는 한꺼번에 다 사서 후회하고 내가 이런 사이즈는 필요 없고 나는 이런 제품보다는 이런 머트리얼이 더 좋은데 후회하지 마시고 정말 그 소수의 내가 필요할 것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8인치 팬이라던지 후라이팬이라던지 북은 끓여 먹어야 됩니다. 냄비라던지 후라이팬 스텐리스 하나라던지 이런 식으로 3,4개만 사놓고 점차점차 늘려가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나랑 잘 맞는 게 정답이지 꼭 이거라서 맞다는 제품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좋았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정보들 유익한 정보들 갖고 또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찾아뵐게요.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댓글도 남겨드릴게요. 오늘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부들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잘 보내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